준비물은 똑같은 인형 두 개 이 인형은 일종의 미끼야 귀신을 자극한다 이제 귀신을 불러내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어 미날레만 남은 거지 혹시 아냐? 0.0 메가 헤르츠를 직접 보게 될지 0.0 메가 헤르츠? 귀신을 부르는 즉 배수인 거지 왔어 왔어 은정환 야성아씨 그거야 그 머리카락 귀신 이 녀석은 야왕 이 녀석은 야왕 이 녀석은 이 녀석은 한 번 달라붙은 귀신을 끝까지 무릎뜯는 법이라고 살려줘 이 녀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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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